안녕하세요. 오늘은 괴산군 괴산읍 신길이에 있는 다섯마지기에서 딱 한평 빠지는 영롱용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빨간색 라인이 오늘이 소개토지이구요. 새필지로 되어있네요. 2차선으로부터 30미터 떨어져 3미터 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촬영중인 곳은 괴산군 괴산읍 신길이 마을 앞이구요. 요 앞토지가 소개토지인데 도로에서 15미터는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해서 우회전을 하여 10여분을 드라이빙하면 불정면 소재지, 30여분을 드라이빙하면 충주 도심에 닫구요. 좌회전을 하여 5분을 드라이빙하면 괴산읍내에 닫습니다. 소개토지는 50여미터가량 3미터 농로에 접해 있는데요. 농로보다 1미터가량 낮습니다. 면적 3302제곱미터 999평형이고 전후로 사용되는데 지목은 답이구요. 농도지역은 아쉽게도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영농용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텐데요. 농가주택도 가능하겠으나 그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구요. 영농용 창구와 비닐하우스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에 보이는 항공사진의 초록색 부분이 뚝 밑까지이고 그 아래의 세모진 부분이 뚝 위가 되겠습니다. 뚝 위의 세모 모양 토지는 답으로 사용되었구요. 저 앞쪽의 경계는 당연히 나무가 심겨진 뚝 아래까지가 되겠죠. 요 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500원으로 평양당 공시지가는 54,500원이구요. 평양당 매매가는 136,000원으로 총 매매가는 1억 3,600만원인데요. 토요주분께서는 공시지가의 3배 가격을 원하셨고 저는 2배 가격을 제시드렸는데 2배 가격은 너무 서운하다 하셔 결국 2.5배의 가격으로 쇼브를 봤다는거 알려드리구요. 다섯마지기에서 딱 한평이 빠지는 999평형의 면적인데요. 위치적으로 보나 용도지역으로 보나 생긴 것으로 보나 뭐 딱 내로라 할 것은 없지만 혹 괴산 인근에서 영농을 구상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요 토지 한번 고려해보세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